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건가요? 저 consulted? 성대방! point! 마지막 달성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비클릿 command 이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마음다질나? 감사합니다. 잘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수님이시죠. 우리 송리라 씨, 여기 이렇게 바꿔보셨습니다. 제법 박정우입니다. 자, 점견되시고 우리 강준 씨, 네. 멋진 포즈 한 번 잡아주시고요. 여기 와서 다음 가수,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크게 드세요. 더 크게 드세요. 빨리 앉아. 빨리 앉아. 자,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꿀권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꼭 해주셨습니다. 꼭꼭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. 자, 이어서 마지막 가수님이 그리고 준비를, 팩스를 해야 하는 가수, 진석 씨와 우리 진석 씨. 네, 같이 포트전에서 하셨습니다. 자, 점검 보시고 우리 같이 사진촬영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멋진 포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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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, 평일 당당도 괜찮았다고 하시던데요. 그 사항, 당당도 많이 네,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다음 분 입장합니다. 우리 문경주 씨가 입장을 합니다. 자, 모두를 발표할 때마다 자, 두 분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두 분이 모여서 환상호흡을 자랑해줄 최고친구. 네, 여러분, 기대되시죠? 네! 자, 우선은 포즈 한 번 좀 잡아주시고 예능된 말씀입니다. 두 분이서 같이 좀 사이좋게 사진촬영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, 멋진 기날려 씨. 네! 네, 멋지죠? 네! 야, 멋지다! 한번 해주세요. 멋지다! 많은 사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! 자, 이제 마지막 가수 한 분이 남아주십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가수 분 입장할 때 더 응원해주세요.